네 이번 시간에는 그 구글 크롬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파레주를 오거나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이제 우량물건 검색훈련 일회독 같은 걸 시키거든요 이제 일회독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아 일회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경매 사이트들이 이제 나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켜져 있는 것은 킹왕짱 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이거는 대한공경매사협회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경매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렇죠 협회에서 가르치는 스파레주에서 우량물건 검색훈련을 가르치는데 이 검색훈련을 잘해야만 우량물건을 건지고 우량물건을 건져야만 돈을 번다라는 논리에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 옥션 사이트도 이 우량물건을 검색하기 아주 좋은 어떤 최적의 어떤 그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트 자체가 그 구닥다리면 사이트 자체가 어 구닥다리인 경우가 있죠 지금 뭐냐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되는데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진열되느냐도 중요하죠 이게 인테리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인테리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똑같은 호텔을 가도 어디는 보면 인테리어가 포근하고 어디는 보면 별로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트라는 것이 경매를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은 어찌 보면 되게 아둔한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어느 식당을 가든 간에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입에다 놓고 그냥 소화만 시키면 되지 뭐하러 좋은 데 가고 뭐하러 낡은 데를 따지냐 좋고 나쁨을 왜 따지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똑같은 돈을 준다면은 어 조금 인테리어가 좀 세련되고 조금 더 어 이동 동선이 좀 편리한 곳을 찾고 싶지 어 딱 들어갔는데 막 그냥 답답하고 어떤 골목 같은 어떤 느낌 정보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또 A라는 정보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이 있다 이거죠 유기적인 연관성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 연관성하고 관계없이 요거는 저쪽에 갖다 쳐박아놨고 요거는 저쪽에 갖다 쳐박아놔버리면 이거야말로 어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난다 이게 지저분한 느낌이 난다 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래도 양말 양말이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또 뭐 이렇게 런닝 셔츠 있는 것이 있다 그럼 요런 것들이 한 곳에 찾기 좋게 해야 되는데 양말은 저기가 있고 런닝은 저기가 있고 넥타이는 저기가 있고 뭐 와이셔스 양복은 저기가 있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동선이라는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까지 고려한 어떤 인테리어가 있듯이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이제 우량 물건을 그 개발해야 되는 우량 물건을 발견해야 되는 이 그 굉장히 어찌 보면은 보물창고 같은 개념이죠 보물창고 같은 이런 옥션 사이트에 이런 옥션 사이트인데 이게 보니까 아 너무 불편한 동선을 갖고 있거나 정보와 정보가 유기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게끔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게끔 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죠 아이디어가 멈추고 스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뭔가 내가 물건을 봤는데 다른 어떤 배열의 어떤 그 정보지를 보는 거에 비해서는 어 어떤 성과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우 그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든 게 이제 킹확정 옥션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에 중요성을 알고 이래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큰 돈을 벌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서 독특한 어떤 교육의 방침에 어울리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라고 이제 예를 썼고 정말로 1년 반 정도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죠 킹확정 옥션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사이트로 어차피 5일 무료권이 있으니까 초간단 수익률편 내 돈으로 얼마를 사는지도 중요하고요 이 내 돈으로 건물 살가는 대출 비율 있죠 대출 비율을 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대출 비율을 입력하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투자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합한 물건이 자동으로 검색되게 만드는 게 킹왕짱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게 그 초보자들한테 매우 좋죠 경매 초보자 또는 경매 컨설턴트한테 필요하고 요긴한 사이트 그 메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자기가 들고 있는 돈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제가 이제 그 개발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계산기 요즘에 하도 그냥 그 취득세니 등록세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세금 자체를 세무사들도 헷갈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기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건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요긴한 어떤 거죠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 하고 확장 프로그램 즉 일회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옥션 사이트라는 거를 너무 생각 없이 고르는 것부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 사이트 자체를 생각 없이 고르니까 당연히 그 우량 물건 자체도 눈에 잘 안 띄우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다 아파트 한 호수에 그냥 그 양말 팬티 뭐 넥타이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속옷 이런 걸 싹 집어넣어 놓고 알아서 찾으라고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보물 찾기가 돼 버리죠 우리가 심지어는 그 등산 가방 그 조그마한 거 안에도 우리가 그 놓은 물건 찾는 거를 한 시간씩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자기 가방 안에 뭐가 들은지를 몰라 그러면 그럼 옥션은 안 그러겠냐 옥션은 더 그렇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서랍장에 착착착 넣어놓는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을 대등하게 볼 거냐 그냥 이 집에 살림이 다 때려 넣어서 있으면 되는 거냐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할 결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협회는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독창적인 메뉴하고 어떤 배치들을 굉장히 신경 썼다 자 여기까지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 다음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1회독을 하려는 할 때 우리가 제가 중시하는 게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브라우저가 필요하겠다 그죠 빠른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빠른 브라우저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아 예 윈도우가 됐든 맥북이 되었든 가장 빠른 브라우저는 크롬입니다 크롬 기억하세요 크롬 브라우저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크롬 여러분들 보면은 스마트폰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좀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검색하거나 기본적인 데스크탑에서의 브라우저는 항상 크롬을 사용하시라 크롬은 말 그대로 구글이 그 소유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아닌 거 안드로이드 폰은 다 구글에서 이제 그 만드는 거죠 그 OS 자체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이렇게 하고 구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게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구글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이폰하고 양대산무역을 탁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사용해 보면은 그 아이폰에서 이제 애플에서 밀고 있는 사파리 사파리는 그 인터페이스가 깨끗하고 뭔가 가볍습니다 가볍다 하지만 하지만 속도면에서는 특히나 이런 그 정보가 잔뜩 모여있는 킹왕장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를 요구하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자 요런 거는 속도면에서는 역시 크롬이다 그 다음에 구글의 기본 정신이 호환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서와 다양한 웹사이트에 호환성이 제일 좋은 게 구글 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파리는 가벼운 반면에 이제 아이폰은 그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호환성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거기에 그 적합하게 빠르게 작동하는 거 서로 통용되는 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 쓰는 그 5만 원을 중국에 가서도 쓸 수 있다면 호환성이 있는 돈이죠 그러나 한국에 있는 5만 원은 중국 가서 쓰려고 하면 환전 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환전 이런 느낌의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듯이 이 크롬 브라우저는 호환성 면에서 굉장히 단연코 으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크롬을 꼭 쓰셔야 된다 아 저는 그 LG 노트북에 윈도우 쓰는데요 아뇨 윈도우 쓰지 마시고 구글을 까서 크롬을 까십시오 크롬으로 하셔야만 경매 실력이 높아지고 스피드가 빨라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고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아니 밥은 꼭 수저로 먹어야 됩니까 손으로 먹어도 되죠 예 손으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수저로 먹는 것을 대다수가 선택하는 이유는 더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윈도우로 검색하면 안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크롬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크롬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호환성 있고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몇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크롬 브라우저는 북마크 할 때 환경설정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요거는 정도는 하나 해주고 갈까 보세요 그 여기 보면은 이게 구글 크롬의 환경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설정을 탁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그 페이지 확대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페이지 확대 축소에서 110%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농안이다 눈이 안 좋다 그래서 좀 사이트를 좀 크게 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125%로 확장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125%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어때요? 글이 커졌죠? 커졌죠? 그러면은 요런 것도 보시죠 지금 이게 125%로 확대한 건데요 다시 한번 그 110%로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었죠? 줄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110%와 125%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이렇게 직접 조절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환경설정을 눌러서 어 여기 온 다음에 페이지 확대 축소를 고르면 되고요 어 여기 이제 이거는 맥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 여기 아까 상단에 이제 환경설정 떴지만은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크롬에 가 여기에 있는 땡땡땡을 눌러서 여기에서 환경설정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환경설정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브라우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어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어호 여기 사라졌네요 여기 탁 누르면 크롬 뜨죠?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키광장 옵션으로 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롬을 사용하는 것을 강추하는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TK3000 이렇게 탁 되면은 바로 로그인되는데 지금 또 그 여기에 보면은 뭐가 떴습니까? 라스트패스라고 떴어요 여러분들 꼭 까시기 바랍니다 라스트패스 닷컴 이렇게 치시면은 요거에 관해서 크롬에 대한 확장을 깔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이란 게 뭔 뜻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확장한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확장한다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걸 확장하느냐 예 크롬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하나 사서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튜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튜닝 뭐 핸들도 튜닝하고 브레이크 페달도 튜닝하고 그 다음 뭐 시트도 튜닝하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튜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능을 더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롬은 그냥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기에 무엇을 붙이면은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기능이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소창이죠 여기 kwzco.kr이 여기 이제 주소창이죠 여기가 주소창의 옆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를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그 낱낱이 하나하나의 어떤 기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똑같은 자동차 땅통 자동차가 아니고 여기에는 뭐 시트가 딱 앉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브라우저의 보조 프로그램을 여기다 까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것들은 1회독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우선은 이제 딱 한 개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킹왕장 옵션의 1회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첫째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좋냐 그냥 경매 정보 있으면 브라우저 뭐 요즘에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것도 있던데 무료로 정보 제공하는 데는 이제 컨설팅 페이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이제 개인 정보를 보고 이제 전화가 와서 영업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컨설팅 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들어 주는 사이트가 이제 저희 같은 대형 사이트들이고 이쪽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한 백만 원 받고 만들어줘요 페이지를 무료 컨설팅 페이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중요한 정보가 10개다 그러면 그중에 한 5개만 노출해주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경매를 배우게 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공짜 사이트 먼저 뒤지고 있으니까 돈 벌기인데 예전하게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맨몸으로 1부터 100까지 몸으로 겪어가면서 눈탱이 맞아가면서 살겠다는 건데 그런 세월에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사이트의 중요성이 1번이었고 두번째는 크롬을 꼭 깔아야 된다는 거였고 세번째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꼭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제 라스트 페이스를 해가지고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요거 우선 끄고 물건을 한번 봅시다 검색을 우리가 훈련을 하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검색하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검색을 이렇게 쭉쭉쭉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 50개씩 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했을 때 갖다 대면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페이지 페이지가 요런 게 있죠 뭐 몇 페이지까지 가라 요런 것들을 이제 뒀죠 요거는 이제 이래도 갈 때 이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12페이지까지 봤어 여기에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봐야 되냐 13페이지부터 봐야 되지 않냐 그럼 여기다 13을 치면 13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물건 아무나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들도 이런 기능이 있는가 보세요 탁 눌렀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창은 그대로 유지되는 채로 어디에 떠갔습니까 정보가 예 아까 이게 기본 정보 1번 요게 2번 사이트가 뜬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그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했더니 여기에 또 뭐가 떴어요 3번 창이 뜬다는 거죠 3번 창이 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진 중에서 어 나 지도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어 다음 지도를 한번 봐야지 탁 클릭했더니 4번 창이 뜬다 4번 창이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야 다시 가서 어 이번에 이제 간평서 건축물대장을 봐야 되겠다 건축물대장을 봤더니 이 창 안에서 뜨는 걸 보시시죠 같은 3번 창 안에서 현황조사서를 봐야 되겠다 3번 창 매각물건명세서를 봐야 되겠다 4번 창 감정평가서를 봐야 되겠다 같은 3번 창에서 꾸준히 뜨고 있는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지금 보면은 1,2,3,4 이렇게 떠 있죠 혹시 또 다른 게 있나 전자지도를 눌러볼까요 전자지도도 이 안에서 뜨네요 3번 창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 문건 송달래요 3번 창에서 뜨네요 그럼 다시 이런데 가서 혹시 다른 창이 있나 볼까 아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에 최우선 변제금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아하 5번 창이 하나 떴네 네 5번 창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까 어디 3번 창에 가서 이번에 아까 2번 창이었나 2번 창 가서 오 여기 보면 입찰표 작성을 한번 눌러볼까 오 6번 창이 뜨네 네 6번 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 여러가지 국토부 실거래가 요것도 이제 이런 버튼이 거의 없어요 기광장에만 집어넣는 거에요 왜 그럴까요 교육을 하고 스피드 훈련을 시키니까 자 이거는 7번 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7번 창 6번 창이 왜 뜨냐면 요거는 어쨌든 외부의 사이트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교통 공개 시스템 링크가 걸려서 새 창뜨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게 쭉쭉 뜹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물건을 봤어 다 봤네 그러면은 물론 다음 거를 봐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전 다음에 가지고 다음 사건을 누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50개 50개 물건 보셨죠 그 50개 물건에 그 지금 이 물건에 다음 물건으로 어 이동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여기에 있는 1번 창 가서 요 다세대 빌라 김해시 삼방동 거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번 창에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물건을 탁 누르면은 김해시 삼방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물건은 요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이게 2번 창에서 어 그래 좋아 그러면 간평선 눌렀네 어 3번 창에서 바뀌고 어떻습니까 현황조사소 3번 창 즉 어떤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창의 어떤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크기 조절 그 다음 창의 위치 조절 어 이런걸 했나요 지금 이걸 제가 하던가요 마우스로 한 번도 안 했죠 단지 나는 내일만 했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피드하게 검색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의 어떤 공부 정보 수집 요거에 더 집중했지 어떤 마우스로 위치를 위동한다든가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창을 껐다든가 켰다든가 이런걸 전혀 하지 않죠 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예를 들면 1시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60개를 보는데 이렇게 조절하면서 왔다갔다 하면 그 사람은 20개도 못 봅니다 그리고 손이 그렇게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요 자 어떤거 하시겠어요 자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 탈탈거리는 트럭을 타시겠어요 아니면은 세단같은거 롤스로이드같은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걸 타시겠어요 너무 간단한거죠 이거는 효율성에 관한거고 돈 버는거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하라고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크롬에서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어떤 그 창이 그 창이 3창으로 쭉 나열되게 뜨는 어떤 그 기능이 있겠구나 그거가 뭘까 이게 바로 여기에 적혀요 요거 요거 요 아이콘 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거 모른 사람들은 7개 8개를 떴다 켰다가 이동했다가 뭐 난리 브루스를 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확대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만은 그냥 윈도우 체계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런게 안 돼가지고 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어떤 확장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요거 입니다 요거 요거 보시면 이게 확대가 되려나 이 자리가 안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픈 팝업 as a new tab 이렇게 되어 있죠 오픈 팝 업스 어 에즈 어 뉴 탭 네 어 팝업을 오픈할 때 새 창으로 띄워라 탭으로 띄워라 이걸 탭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하나하나를 탭 탭 이걸 탭이라고 그러죠 어 새 창 뜨기를 할 때 팝업을 띄울 때 새 탭으로 띄워라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지 않구나 아하 이거를 한번 그럼 찾아야 되겠네 그죠 찾아야 됩니다 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장 프로그램 어디서 찾느냐 창을 한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줄여보면은 좀만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줄이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북마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북마크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 여기 보면은 요런게 이제 북마크야 근데 여기 보면 앱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무지개 표시 같은게 있는걸 아실거에요 한번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딱 하면은 여기에 웹스토어라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어 웹스토어 네 이 웹스토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크롬에 웹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가 가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는 것을 클릭해 놓고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줬던 어 아까 뭐였었죠 팝업 창이었죠 여기 보면은 오픈 팝업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p opn open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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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죠 open pop up 이렇게 띄우면은 pop ups as a new tab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여기 여기 요렇게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음 어 안 떴네 다시 한번 open pop ups as a new tabs 쓴데 음 이게 왜 적응을 안하지 어 요건가 잠깐요 디자인이 바뀌었나 본데요 제가 볼게요 음 음 아 요거네요 오픈 링크 인 쌤 탭이네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링크 오픈 링크 그러니까 링크도 팝 쌤 탭 하나로 떠라 링크 오픈 링크 오픈 링크 인 쌤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시죠 오픈 링크를 오픈할 때 같은 탭에 띄워라 팝업 as a 팝업은 탭처럼 띄워라 프리는 이제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로 깔으라 이 말인데 자 팝업을 탭처럼 s탭 탭처럼 띄우고 오픈하고 링크는 그 같은 탭에 띄워라 링크는 같은 탭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가지 것들 중에 그 링크를 클릭하니까 한창에서 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팝업 별도의 팝업은 탭처럼 이곳에 탭처럼 띄워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외우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외워서 꼭 까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추가됨 이렇게 되어있죠 어디에 추가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추가가 되어있다 이게 요렇게 이거를 까시고 나서 크롬을 한번 껐다 키시고 해보시면 신천지가 펼쳐질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고생을 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효율성이 있고요 어 이 결국에 빠른 이 시간의 효율성은 어떤 식으로 보답이 되냐면 여러분에게 어 우량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순간순간 빨라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확장 프로그램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롬 까시고 꼭 이거 확장 프로그램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운데 이제 그 그 외에는 여러분들 이제 구글 같은 데에다가 어 확장 프로그램 크롬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추천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어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해 놓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이렇게 스물다섯 가지 일곱 가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까시되 어 경매 검색에 직결되지 않은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는 좀 빼두고 이렇게 까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너무 많이 깔려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조금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 얘네가 다 쿠키 라든가 어 와이파이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여기다 부착함으로써 어 여러분들의 어떤 돈 버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